그대와 함께 현재나 엑스피디언 파워 에펠 극장가 여름대전 썸머 워리어 제1탄 아 그렇게까지 좋아했다니 딴 여자에게 선물할 고신부름 한게 당연히 서러웠을 거야 또 운다 또 사람 민망하게 그렇게 좋은건가 아, 참! 흐르는 날이처럼 울고 뻗쳤다! 씨, 오늘 좀 안 올라가네, 아, 씨. 야, 너, 너, 씨. 너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말랬지? 한 번 따져보자.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두 번, 군대 제대하고 두 번, 도합 네 번의 수능을 받잖아? 소XX 잉글리시? 네가 열 배는 더 잘 가르칠 걸 매일같이 술 처먹는 대학생 XX들보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야, 이 짜투야! 깨달아. 어? 조회! 조회! 자,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배우 박서준 씨가 이번엔 흑서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사자의 박서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시네타운 가족들도 지금 보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네타운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박서준 씨가 출연했던 주요 작들의 컷을 듣고 오셨는데, 굉장히 민망해 하시네요. 소리만 들으니까 더 민망해지는 효과가 있네요.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세 배우답게 뭔가 대박 흥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좀 작품 보는 눈이 남다른 걸까요?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해보고 싶거나 잘할 수 있거나 그런 캐릭터 위주로 좀 선택을 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필이 좋은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TV보다가 저 사람 약간 좀 뜰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잘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던가요? 제가요? 네. 어, 제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까림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 남들 인생은 남들이 알아서 사는 걸로. 네. 최우식 씨랑 우정 출연한 기생충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어, 뭐 이제 기생충이 천만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왜 줬어요, 수석. 아... 그 뭔가 불행의 씨앗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죄송해요. 너무 지금 제가 몰아붙인 건 아닌데. 아, 네. 저도 수석에 대한 질문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주변에서 엄청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생각보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본 감독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본 감독님은 굉장히 칭찬이 호화하신 분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음, 무엇보다 본 감독님의 현장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짧게 출연했지만 현장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배우 선배님들 연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또 남다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들어왔어요. 홍준호 감독님도 정말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만 해도 되게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인생의 경험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장인어른과 사는 듯한 걸 꿈꾸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물론 매일 보진 않겠죠. 직접 전화를 주셨던 건가요? 섭외 전화를? 좀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직접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영어 제작사 통해서 미팅 자리가 생겨서 그렇게 돼서 진행된 것 같아요. 최우식 씨가 제작 발표회 때 불량이 많아서라는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 불량왕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뭐라고 놀리셨어요, 서준 씨는? 근데 저는 이제 우식 씨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 방언 터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다녀와서 뭐라고 좀 후기 나눴나요? 칸 다녀와서? 아, 그냥 일단 뭐 개인적으로 부러운 것보다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항상 되게 저는 축하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되게 엄청나게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뭔가 생생하게 더 들을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이대에 비슷한 그 또래들끼리 되게 으쌰으쌰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 주는 게 너무 느껴지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기생충에도 나오셨지만 사자에도 최우식 씨 나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우식이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이렇게 저희가 네 작품 정도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면 사실 같은 작품에 여러 번 출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건 서로에게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불량이 많다면서요. 불량 왕자니까 언제나 지분을 좀 챙겨가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품어시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또 이렇게 저희를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 저희는 선택을 항상 당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해주신다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사자로 박서준 씨 모셨고요. 7월 31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컷에서도 뭔가 밝고 장난꾸러기 같은 박서준 씨 연기를 좀 많이 봤었는데 약간 흑화돼서 돌아오셨어요. 캐릭터 자체가 조금 거친 느낌이 있고 상처도 있고 해서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뒤에 지금 포스터도 살짝 보이는데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악에 맞설 것인가 사자 영화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네 해드리자면 네 궁금해요. 일단 사자라는 제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신의 부름을 받은 신의 사자라는 의미이고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신을 굉장히 거부해요. 그런 믿음을 거부하는데 손에 상처가 생기고 나서부터 어떤 운명이 약간 뒤바뀌면서 그런데 이제 그 운명을 계속 거부하는데 안성기 선배님이 맡으신 안신부라는 안신부를 만나서 운명이 뒤바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 버디 무비이기도 하고요. 뭐 재밌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뭐 강렬한 장면도 있고 요즘 영화는 또 한 가지 장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또 함께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코드가 섞여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좋은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액션도 있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엔 오컬트인 것 같은데 뭔가 서준씨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나서서 하는 건가요? 신의 사자이기 때문에 표정이 약간 미묘한 게 지금 어떤 액션으로서 그런 것들을 승화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게임 같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영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정훈씨가 오늘 사자는 착한 사자 같습니다. 어떤 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서준씨요. 원래는 착한 사자입니다.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착하네요. 4239님, 이번 영화 액션 연습하면서 지옥을 맛봤다라고 하셨던데 많이 맞았나요? 많이 맞고 때리고 이거를 떠나서 강도 높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장면이 잘 나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다치지를 않거든요. 맞아요. 화불을 맞춰서 촬영하다가 또 다치면 엄청나게 큰 손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촬영도 되게 강도 높은 장면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서 제가 저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자 산마이 웨이트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 때문에 항상 좀 힘들어하셨던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신 거구나 뭔가 지금 굉장히 진중한 모습을 보면서 영화에 임한 자세가 살짝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소희씨가 제가 딸한테 말합니다. 박서준 같은 남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늘 문제죠. 네. 부크였습니다. 강지우씨가 강동원을 보고 사제복이 섹시하다고 느꼈고 김남기를 보고 사제복이 늠름하다고 느꼈어요. 박서준의 사제복은 뭐다? 타이트하다. 많이 불편하답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남자가 수트를 입을 때도 약간 자세가 좀 고다지고 허리도 펴지고 뭔가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촬영이고 역할이긴 했지만 마음가짐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홀리해지던가요? 홀리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더 뭐랄까 자세도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액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좀 많이 답답하긴 했는데 특히나 목 쪽이 많이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중하는 순간은 괜찮았는데 이제 뭐 컷하고 나선 또 바로 좀 풀르고 있고 김세야씨 제 남자친구는 공포 영화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영화 사자 같이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볼까요? 근데 또 영화는 같이 보는 재미가 아무래도 있지 않나요? 되도록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더 좋겠네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영화를 뭐 어쨌든 누군가랑 같이 보면 극장에 나와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남자친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공포 영화를 좀 잘 보시는 편이세요? 저도 막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공포 영화보다 저는 오히려 스릴러가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는 아무래도 이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찍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막 특별히 무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심리로 들어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 영화 매운맛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매운맛이요? 네 제 기준으로요? 관객들이 느끼기에? 싱거운가 보다? 싱겁진 않아요 근데 저는 자꾸 제 기준으로 생각해요 저는 매운 거 정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매워도 엄청 맵게 느껴지는데 매서울 것 같습니다 날카롭게 꽂힌다 매서운 맛의 영화 사자 박서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7월 31일 수요일에 개봉합니다 박서준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 네 픽보이의 버스데이 네 어떤 이유로 신청하셨죠?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같이 나눌게요 내 품앗이? 내 품앗이? 내 품앗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할래 가끔 재밌는 거 볼 꿈같이 달콤한 오늘 그대여 시내타운을 들어요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네요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내타운 왜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제게 힘을 주소서 7월 31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사자 7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돼요 저는 어디서 영상이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드리번거리셨군요 네 찾고 있었어요 1부 끝곡으로 박서준 씨가 제 친구입니다 하면서 픽보이의 버스데이를 신청해 주셨어요 사랑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역시 친구가 최고죠 서준 씨 친구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사진도 되게 화제였어요 네 그렇죠 이효미 씨도 손 선수를 위해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뭐가 있나요 어떻게 친해지신 건가요 이것까지 할 수 있다가 뭐죠 뭐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나 배려나 뭐 이런 것들 돈 여기까지 구워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 뭐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음 뭐 고민이 있다면 뭐 고민이 있다면 들어줄 수는 있겠네요 그게 진정한 친구죠 고민은 나눠야 되는 거니까요 홍윤기 씨 박서준 씨 축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호날두 보러 상암 경기장 가시나요? 어 저는 사자 홍보 스케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TV로 봐야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 7월 31일 개봉하는 사자의 박서준 씨 모셨고요 우리 서준 씨가 생방송이라서 약간 긴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계속 장난을 굳이 친하지도 않은데 막 거느라고 더 불편해지신 건 아닌가 그 반성을 해봤어요 아니요 뭐 이 정도면 되게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봐도 된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네네 브레이크 안 밟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 7월 31일 개봉을 앞둔 사자의 박서준 씨 모셨고요 0419님 이번에 악역 상대역이 우도한 씨죠 우도한 씨가 특수분장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한 7시간 정도 8시간 7시간 정도 계속 앉아서 일어서서 분장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특수분장은 없었는데 이제 같이 촬영을 하려면 어쨌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약간 좀 과묵한 편이신 것 같던데요 우도한 씨가 도한이도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고요 하지만 뭐 같이 있을 땐 또 되게 재밌고 좋은 친구입니다 이동형 씨 실제로 용우 실제로 용우 같은 일이 용우 같은 일이 서준 씨한테 생긴다면 정말 용우처럼 악과 싸울 자신이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청년경찰 때도 왠지 불의를 보면 이런 질문 근데 저도 잘 못 참는 편이긴 해요 불의를 보면 나서실 거예요 나선다기보다는 좀 더 계산적이어지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은 하겠죠 다다음주 사자 개봉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괜찮아야 되는데 이가영 씨가 우도한 씨랑 4월쯤에 군포에서 축구하셨다는 거 남자친구한테 들었어요 두 분이 영화 같이 찍어서 함께 축구하러 오셨더군요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냥 유산소 운동을 러닝머신에서만 하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축구가 가장 유산소에 좋은 것 같아서 또 도한 씨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같이 좀 몇 번 했습니다 공격수세요? 뭘 잘하세요? 둘이 그냥 둘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팀으로 사실 이 동네 축구는 어딜 가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포지션 같은 거라기보단 넣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근데 저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공격수다 내가 스트라이커다 내 마음만은 김이강 씨가 한밤 인터뷰 보니까 안성기 씨가 박서준은 내가 화난 걸 귀신같이 알아챈다 라고 하시던데 혹시 귀신이세요? 네 어떻게 아셨죠? 깜짝 놀라셨죠 근데 어떻게 아시죠? 눈치가 좀 빠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살펴나요? 저는 근데 사실 선배님 화나신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 화가 나셨었나? 그럼 내가 캐치를 못한 건가? 이야기 많이 좀 나누셨겠어요? 이번 작품 하시면서? 네 많이 나눴죠 너무 인생 인생의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뭐가 제일 좀 마음에 남으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누구나 저를 다 좋아해 주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새끼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결국에는 모두를 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겨줘라 너무 잘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항상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게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혜림 씨가 청년경찰 개봉했을 때 몰래 영화관 가서 관객들 반응 살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실 건가요? 아마 갈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본인의 영화에서 반응 살피러 음 아 그래도 가봐야 뭐 한 번 정도인데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시사회라든지 일반 관객의 반응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그냥 가보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여자 화장실 가면 진짜 여자 화장실 엄청 잘 들을 수 있는데 물론 못 가시겠죠 그렇죠 진짜 잘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스파이를 좀 주변에 누굴 풀어봐봐요 섭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다음주 7월 31일에 개봉하는 사자 박서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서준 씨의 신청곡인데요 왜 고르셨어요 이거 어 뭐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네 월드스타이기도 하지만 음 그 이제 수록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선별해봤습니다 직접 BTS를 불러주시죠 BTS 나와주세요 도검해놨어요 자 박서준 씨의 신청곡 BTS의 자매뷰 듣고 오셨습니다 619님 귀신이 긴장하셨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답할 때 AI 같아요 서준봇 이성주 씨가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님이 서준님 긴장 푸는 의미로 하트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네 이것도 역시 AI로 네 박서준 씨가 엊그제 절친 박형식 씨 훈련소 수료하셨던데 통화는 하셨나요 요즘 군대에서도 아침 저녁 휴대폰 쓸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 훈련소에서는 아마 못 쓸걸요 근데 이제 통화는 못했고 계속 문자하고 그랬어요 음 첫 휴가가 언제시죠 박형식 씨가 아직 자대배치를 안 받아서 자대배치 받고 나서 아마 뭐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죠 아닌가 계속 힘든가 저는 훈련소 때가 제일 낫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안 힘들어요 네 근데 뭔가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세계 체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훈련도 시작하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21살 때 가가지고 뭔가 사회를 처음 맛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어 무서웠죠 네 최우식 씨 박형식 씨 그리고 좀 전에 BTS 뷔 이렇게 절친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친하신 건가요 그러면 같이 다 면회도 가시고 막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면회 가야죠 면회 꼭 가야죠 맛있는 거 사들고 아예 단톡방이 있는 건가요 이분들끼리 이렇게 어 네네 있어요 누가 제일 말이 많아요 그냥 다 수다쟁이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일 고민을 많이 나누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4633님 중3 때 학교 축제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 하고 나갔다가 배우를 꿈꾸셨다구요 그게 무슨 캐릭터였어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때 만화 중에 사실 조금 가물가물해요 저도 그냥 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막 되게 빨간색 제복을 입고 뭐 뭐였지 했었어요 엑스였나 엑스라는 만화 있었는데 네 지금 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냥 마음이 꽂힌 거예요 코스프레 하고 나서 어 그때 이제 마을 그 회관 빌려서 어 약간 학예회죠 학예회처럼 했는데 조명을 딱 핀 조명을 딱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전교생이 한 500명 6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딱 그 핀 조명 딱 받으니까 객석은 어둡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흰 눈동자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묘한 묘한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막 관종이라 관심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 이 독립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온전히 내게 딱 빛 하나 들어오는 시간이 느낌이 처음 겪어보는 그리고 딱 나만을 위한 순간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게 되게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박서준씨가 직접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요? 네 김미진씨 사연부터 어 읽고 싶진 않네요 이거는 드림아이2에서 마성의 아이돌 시우 때부터 제가 찍었습니다 아 찍었습니다 춤신추망 박서준을 감상할 수 있는 레어템 소장중 소장중 버리세요 감사합니다 정준현씨가 난 시트콘 패밀리에서 근육바보 차서준 이렇게 발음이 안되죠 차서준 때 알았지 최우식과 동네 바보 콤비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았음 저도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 자료화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합이 정말 생각없이 연기했어요 이수미씨는요? 네 저는 엄마 엄마가 보던 드라마 금나라뚝딱 같이 보다가 어머 저 사람 누구야? 했는데 점점 잘 되시더라고요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박서준씨를 짧게 보고서 나 저 사람 봤어? 박서준이래 정말 옛날부터 지금은 박서준씨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금나라뚝딱이 언제 건가요? 금나라뚝딱이 스물 제가 스물 일곱? 스물일곱? 그러니까 5년 전인 것 같아요 스물일곱? 네 맞는 것 같아요 언제쯤 팬들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이 찾아주시는 팬들이 계신 것 같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더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293님 킬미힐미 명대사 생각납니다 최고의 선택은 바로 너의 선택이야 네 오늘 제 최고의 선택은 바로 박서준씨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정민씨가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하네요 어떤 행동할 때 스스로가 제일 멋져 보이나요? 서준씨 아 저는 막 멋져 보이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멋져서요? 네? 그냥 멋져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집중할 때? 뭔가를 집중할 때? 동의해요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제일 멋지잖아요 그때 뭔가 제 자신을 3인칭으로 봐도 아 좀 프로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녀석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런 건가요? 집중하다? 어 지금 좀 멋있었는데?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별소리 다 합니다 자 다다음주 개봉하는 사자의 박서준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영의 스네타운 시내 초대석 다다음주 수요일 7월 30일을 개봉하는 사자의 박서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서준씨 인별그램에 올라온 영화 사자 포스터에는 박서준씨가 뭘로 변해 있었을까요?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제가 발표할까요? 어 정답 노인 근데 전 사실 꽃할배라고 하고 싶긴 한데 꽃할배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거표에 올려둘게요 여러분도 박서준 검색하고 포스터 한번 박서준씨가 만든 포스터 보시길 바랍니다 크크크 이제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가지마요 하고 김선경씨 그런가요? 긴장 아직 안 풀렸습니다 어떡해 한 5시간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침대에 누우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건 너무했네요 내가 되게 못했네요 최윤정씨 사자 쇼케이스에서 했던 사자 이행시 해주세요 그걸 들어야 점심이 술술 넘어갈 듯합니다 말하기 부끄러우신 거였던가요? 사 이거를 네 사랑해 자 자기들아 라고 했었어요 아유 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것도 짤로 엄청 만들어서 돌아다니겠네요 3746님 라이온킹 대신 영화 사자 꼭 보러 갈게요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자와 사자의 싸움인가요? 감사합니다 7월 31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사자 우리 예비 관객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사자 되게 열심히 촬영했고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한 작품이니까요 꼭 극장에 가셔서 시원하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7월 31일 개봉입니다 오늘 끝곡 사자 OST로 골랐습니다 더 파이어 퍼스트 제목도 엄청난데요 퍼스트 피스트 퍼스트 피스트 아 더 퍼스트 피스트 사자 OST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은 박서준 씨께 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 에 롤 에 롤 에 롤 에 롤 얘기해주세요 Mandalore etz 가 ADH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